네, 이제 얼음이 얇아져서 두꺼운 곳을 답사를 왔어요. 아무나 누구나 다 아는 그 저수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왔는데 쭉 또 텐트가 한 동이 있네요. 오, 얼음 너무 두꺼워요. 네, 이제는 한파가 와도 얼음이 많이 얇아진 상태라서 두꺼운 곳을 온다. 그 다음에 얼음이 두꺼운 곳을 와서 핑거가 잘 나오냐? 네, 그것만 확인하고 갑니다. 오늘 1월 25일 됩니다. 답사 왔어요.